자, 오늘 1인 미디어 촬영을 위해서 우리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둘째 인사드려라, 시청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막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돼지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흑돼지 삼형제. 큰형, 둘째 막내. 이거 딱 좋다. 우리 의원대 결성을 합시다. 둘째야. 망뚱아. 붙어라. 우리는 오늘부터 흑돼지 삼형제다. 뭐라고? 흑돼지 삼형제. 오늘 내가 엄청 야심하게 준비했어. 1인 미디어를. 그래서 우리 새 삼형제에 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위미일리에는 딱 이분, 한 분이 있더라고. 기다려보면 이제 우리 큰형님 오시니까. 오실 때. 저기 오십니다, 오십니다. 우리 큰형님 모십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화이팅왕 한번 시작해볼까 봐야지. 위미일리 1인 미디어와 화이팅. 이야, 너네 너무 훌륭해. 완전 딱이야, 딱. 아이고, 형이 이거 멋가게 해. 완전 멋진 거. 이거 멋지잖아, 이거. 동네 친구들 못 돌아가던 게. 무슨 동네 친구들이야, 이거. 저는 뭡니까, 이거. 아니, 너도 완전 멋져. 나 머리 봐봐, 수국.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수국. 우리 큰형만 오면 돼. 큰형이 하나 없죠, 이거. 큰형이, 들어오십사. 야, 우리 큰형님 장기 가도 돼, 이제. 원래 인물 한입을 합니다. 아, 이거. 형님, 근데 무사 큰형님만 양복 딱 멋지게 입어먹고. 우린 이거 우측으로 입어낼 것 같아. 아니라, 이게 더 어울려. 봐봐, 집단 컨셉이 완전 완벽한 컨셉. 딱 보니까 봐봐, 이 배. 이 배. 딱 좋아, 딱 좋아. 조화가 어떤. 태장님이 콜라보 속에 어떤 조화가 딱 맞은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사양제가 있어. 오케이, 맨. 네. 큰형님. 왜?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왔어. 저거 지기도다. 아, 지기도. 그런데 큰형님. 왜? 장소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멋진 데로 왔어. 아, 누구의 선택입니까? 당연히. 나의 선택이지. 큰형님. 얘기해. 이곳이 오늘 마지막 촬영지입니까? 그래. 가시죠. 가자. 자, 일단 우리 그 컨셉이 이 아름다운 임의 일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화려하게 보여줘야 돼. 형님. 둘째. 셋째는 저기 가. 저 방팡 푸고 끝에. 그리고 막둥아, 너 조금 걸라. 절로, 절돌아. 저 위에. 저 까마귀신데. 가, 가. 가. 강형 춤 잘 춰야 돼요. 아, 그림 좋고. 그림 좋고. 그림 좋고. 막둥아, 자기 가라. 막둥아, 기타 치면 더. 춤을 이렇게, 춤을. 아,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아, 형 하는 거 봐봐. 고렇게, 고렇게. 어. 템버린도 치고, 템버린도 치고 이거. 다리 혼짝도. 아니, 대충. 아, 형. 아이고, 야, 비함도 빨리 오라. 아이고. 아, 비. 아, 하필이면 이때 비와 버렸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비함 신들이 저랑 마무리, 집이 가게 마실. 아니, 걔덕에 이, 유미리와 샌드기. 돌담길 정도는 한번 보여줘야지. 돌담길이랑만 지금 비도 오고 습하고 덥고. 넌 이거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을게. 비 다 이걸로 머리로 다 바다전. 할만하냐? 좀 덥다. 빨리 끝내자게. 돌담길 이 정도만 보여주고. 위미엘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지. 위미엘리 파이팅. 하자. 비와도 하는 거야. 이쪽으로 딱 상의. 연습 연습. 춤추고. 형. 밀었다가 한번. 하나 둘. 엎박 엎박. 엎박. 괴롭히게 치면 돼.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위미엘리. 정말 좋아요. 위미엘리. 아름다운 위미엘리. 남어는 위미엘리. 자연 좋고 인심 좋은 위미엘리. 좋아요. 위미엘리. 사랑해요. 위미엘리. 정말 좋아요. 위미엘리. 아름다운 위미엘리. 남어는 위미엘리. 자연 좋고 인심 좋은 위미엘리. 좋아요. 위미엘리. 사랑해요. 위미엘리. 정말 좋아요. 위미엘리. 고자 들어오고 하나부터 가. 세계 없 세계. 위미엘리.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못 큰 소가수다. 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마을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사형제에 결속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우리 이거 모임을 허까마스. 모임하기 전에 일단 결속 한 번 다지겠다. 아, 결속. 위미엘리. 화이팅. 아이고, 수고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우리 사무장님.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손꼽을 만큼 경력이 오래된 사무장이. 아닙니다, 예. 몇 년에 때가? 24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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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Vlog預 aussi. Like us. Maz pul. 카드. , 명, 램. 사 ном viable. 두 clique.